알배추 3개, 상추 1개, 깻잎 2봉지, 마늘, 오이 4개, 대파 1단, 진간장 1통, 미연 작은거 1개, 반찬을 해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안좋아서 병원 갔다왔는데 동생이 불쌍해 보였는데 반찬을 해줄라 그러는거에요 나중에보면 다 추억이죠 작은쇳덩이 주인공 같다 큰일났다 작은쇳덩이입니다 한번 해줘 작은쇳덩이입니다 식다고? 지름신색깔란 말아야죠 오오, 쫙쫙쫙해 휠이 다른데? 야, 역시 집에서 해먹었다고 하던거 같아요 왜이렇게 잘해? 마늘은 어떻게 되냐? 마늘 이걸 쪄서 넣어? 갈아도 돼 잎석이 가면 많은 양식이 많나요? 잎석이 많은 양식이 많나요? 죄송합니다 반찬가게를 할 수 있죠 반찬가게들 맛있어, 니가 한 거 나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 저번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지 보통 스킬이 아닌데 거절이야? 김치 이거 왜 이렇게 커? 저기 맨 마지막 너무 큰일 났어 뭐? 절이면 레가리 들어가 아 힘들어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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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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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오 위에 하 물이 들어갈 자리가 맞아 숨죽으면 한참도 안나올껏 자음 안해나오네 다음밖에 안 나올거같아 숨 내려라구만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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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는 4등권 가운데. 끝에 너무 많이 버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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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를 먹고 자라는 새똥입니다. 다음에 봐요. 빠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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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